오늘은 파이널컷 프로에서 템플릿 파일들을 설치하고 템플릿 파일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널컷 프로를 통해서 편집을 하실 때 가장 편하고 가장 파이널컷 프로를 쓰면서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바로 템플릿 파일인데요 템플릿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템플릿들도 있어요 파이널컷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템플릿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템플릿 그리고 다른 분들이 공유해 드리는 템플릿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유료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템플릿 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무료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템플릿을 일단 설치하는 방법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이 템플릿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런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막을 이제 나타내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자막 템플릿들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편집하면서 필요한 그런 템플릿들을 그때그때 이제 드래그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이 템플릿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에 들어가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단색의 배경을 이제 넣고자 할 때 이런 제네레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그라디엔트 이런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도형이나 그런 그래픽적인 부분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이는 배경 같은 것도 이제 이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네레이터와 관련한 템플릿들을 많이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냥 이제 마블 인트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카카오톡 채팅 그 다음에 뭐 오프닝 타이틀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제네레이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템플릿으로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펙트라고 하는 또 템플릿 종류들이 있어요 이펙트는 이제 비디오와 또 오디오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효과인데 이 효과들을 넣게 되면 영상의 어떤 그런 이미지 효과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이펙트라는 템플릿이 있고 이제 나머지 트랜지션 영상과 영상 사이를 이제 이어주는 그런 트랜지션 효과도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다운을 받거나 혹은 구입을 하셔서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템플릿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뭐 템플릿 파일을 일단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제 유튜브 채널 바르크의 삼문강자 이 채널에 제가 이 무료 템플릿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이제 링크 주소도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카카오톡 채팅, 예능 자막 스타일의 자막 이런 굉장히 또 많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종류만 해도 지금 한 30개 정도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동안에 좀 템플릿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유튜브 스타트업 패키지 템플릿 50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링크 주소를 이쪽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다운로드 히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클릭을 하셔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모션 템플릿 파일을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네 다운로드 버튼 있죠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진행해 주시면 이제 압축 파일이 이제 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압축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파인더가 나타나고 이쪽에 이펙트, 제네레이터, 타이틀, 트랜지션 뭐 이런 그런 폴더가 지금 나타나 있죠 자 이 폴더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냐면요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옮겨 주시면 돼요 자 이 동영상이라는 이 폴더가 여러분들 파인더에서 자 파인더가 뭐냐면 이제 이런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이 탐색기에요 이 파인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드바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이라는 그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파인더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일반 태그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에서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동영상이라는 폴더가 사라지게 되죠 동영상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라고 하는 폴더 바로가기가 사이드바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닫기를 눌러 주시면 이 아래 모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그렇게 또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 보시면 이쪽에 정보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해 보시면 그냥 이름만 모션 템플릿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름 및 확장자라고 있죠 여기를 한번 펼쳐 주시면 이게 motiontemplate.localized 네 로컬라이즈드라고 이렇게 이름과 확장자를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모션 템플릿이라고만 이름을 하시면 파이널컷 프로에서 이 폴더를 인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localized를 같이 이렇게 붙여 주시고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폴더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새로운 폴더 제가 한번 모션이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정보 가져오기에서 확장자를 이제 넣는 방법은 여기 확장자에다가 .localiz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motiontemplate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또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effect 그리고 generator 다 뒤에 s가 붙습니다 title transition 다 지금 뒤에 s가 붙죠 이렇게 4개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4개의 폴더 역시 정보 가져오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장자도 effect.localiz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모션 템플릿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냥 이 작업을 그냥 자동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템플릿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아까 압축을 풀었던 그 형태 그대로 이제 이거를 그냥 모션 템플릿 이 폴더 안에다가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어 넣으시면 그냥 제 이펙트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템플릿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돼요 네 대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펙트 폴더 안에 가보시면 뭐 이런 폴더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저 이펙트 폴더에도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크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뜨는 거는 이제 파이널컷프로에서 얘가 있다고 지금 정보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파일에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죠 네 없어서 지금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붉은 메시지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파이널컷프로에 이 버전과 템플릿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파이널컷프로를 쓰시는 게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해 주셔야 이제 이 템플릿 파일 오류가 나지 않고 그대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파이널컷프로 템플릿 파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모션 템플릿 폴더만 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